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역사를 달콤하게 만들어줄 달콤 역사 김종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1학년도 수능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간 커리큘럼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보셨죠? 저도 여러분 처음 봤어요. 정말 반갑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예요. 자, 저는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러셀에서 강남 분당을 비롯한 여러 군데 학원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처음 봤는데 어디 학원에 계셨어요? 어디에서 출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전까지 약 7년 정도 학교 생활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해서 아마도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 강의에 녹여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친근할 수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학년도 수능 한국사를 준비하기 전에 2020학년도 얼마 전에 봤던 수능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고 가야겠죠.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수능 한국사는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일단 전에 봤던 최근에 봤던 수능 한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를 보자면 굉장히 좀 평이했어요. 아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니까 평이한 거 아닙니까?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1등급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해서 그 전에 봤던 수능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웠고 그 전에 봤던 그 전전에 봤던 수능보다는 좀 더 쉬웠던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전근대사 부분의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 전근대사라고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을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누죠. 이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근대사 즉 수능 1면에 나와 있는 1, 2, 3, 4 또는 1, 2, 3, 4 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근현대사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전근대사가 조금 난이하게 나왔다. 실제로 오답률을 봐도요. 1면에서 오답률이 50%가 넘는 반타작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어요. 선생님 한국사는 원래 그냥 출제되던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새로운 모습이 분명히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모습이 등장했느냐. 제가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이제 2020년에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수능 한국사는 2020년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반영이 될 건데 그 교과서가 개편되는,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근현대사 폭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사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캐스트로 따로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은 수능 한국사를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안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변화해가는, 조금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런 한국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2020학년도 수능이 아닌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2021학년도 수능을 앞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법한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수능 한국사, 이거 꼭 공부해야 됩니까? 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한국사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국사 그거 나중에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그냥 벼락치기로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네 또는 아니요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사를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때 한국사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 한 번쯤은 들으셔야 돼요. 왜냐? 어차피 한 번은 하셔야 되니까요. 이게 수능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게 필수 과목이 됐죠. 한국사를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왕 치러야 되는, 어차피 치러야 되는 한국사를 좋은 등급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학교마다 아마 대입 전형이 달라서 한국사 반영 등급이 3등급,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겠지만 대체로 3등급 이상 또는 1등급을 맡고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사를 어차피 한 번은 하셔야 된다는 거 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나중에 벼락치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잘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역 학생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1, 2월달이라고 하는 겨울방학을 기회라고 생각하시죠? 그 기회라고 하는 1, 2월달에 한국사를 한 번쯤 끝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3월달에 계약했어요. 후배들 동아리 애들 들어와요. 그리고 학교 반 바뀌고 적응하죠. 새로운 담임생님 만났죠. 좀 있으면 수행평가 쏟아지죠. 중간고사 봐야 되죠. 중간고사 끝나고 하면 5월달에 뭔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시라고 하는 전형이 닥치면서 자기소개서, 생기부 점검, 여름방학은요. 계속 학교 다니면서 점검받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탐구를 공부하는 또는 아니 한국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공부를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사이트 또는 그런 카페 같은 데를 보시면 수능 한국사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침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어차피 한 번 하셔야 되고요. 그 어차피 한 번 해야 되는 걸 언제 해야 되느냐 저는 겨울방학 때 기초를 탄탄히 해두시고 나중에 조금 점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됐고요. 두 번째 한 번 볼까요? 언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혹시나 한국사가 좀 불안하다 1, 2월달 개념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개념 강좌도 골라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되 제가 추천드리는 건 겨울방학 때 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가 좋습니까? 한국사 어떻게 공부할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빡세게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 방법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다른 탐구 과목은 제외하더라도 한국사만큼은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키워드를 구조화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키워드 구조화가 뭡니까? 키워드 구조화와 관련된 내용이 캐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사, 쌍사도, 세계사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생활 모습을 시간의 흐름대로 엮어서 풀어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한 도식화 또는 키워드를 구조화하는 그런 방법이 단언컨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국사는 그래요. 꼭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수능 한국사 2021학년도 수능 한국사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안내 말씀 드려볼게요. 먼저 레시피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요리법이래요. 여러분 한참 요즘에 TV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요리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해볼까? 저렇게 따라해볼까? 맞아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1번, 2번, 3번에서 물은 몇 cc 넣으시고요? 몇 cc 넣으시고요? 이렇게 순서를 정리해서 안내하는 것을 레시피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의 사전적 의미에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볼까요? 특정 결과를 가져올 듯한 방안 또는 비결.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비결을 풀어드립니다. 그 방법을 제시해드릴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드리냐고요? 일단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개념 완성을 이제 해야겠죠. 개념을 여러분 좀 튼튼히 해두셔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했을 때 아 맞아! 이거 나 정리했던 건데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세요. 해서 개념이 탄탄해야 된다. 1, 2월 달에 이제 개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7, 8월 달이 되면 문제풀이반을 이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럼 선생님 한국사 문제풀이 꼭 들어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학습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제가 들으세요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은 개념이 탄탄해서 모든 기출문제나 문제집 문제를 모두 다 맞춘다.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죠. 그리고 한국사가 제가 캐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조금 불안하시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료와 다양한 유형 또는 조금 지역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나중에 수능에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파이널 특강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널은 수능 보기 직전에 이제 개설을 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건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는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다른 매체에서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그런 파이널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파이널 강좌는 딱 3시간이면 됩니다. 제가 3시간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존에 공부했던 한국사적 지식들을요. 쫙 다 압축해가지고 단 3시간 만에 여러분들께 쏙쏙 넣어드릴게요. 이 3시간 동안 정리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수능 한국사 시험장에서 분명히 모든 게 다 문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딱 3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활을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신다면 굉장히 힘든 날들이 되실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그러죠. 야 너네 이제 꽃길만 남았어. 조금만 힘내. 여러분들 수험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엄청 힘드실 거예요. 수도 없는 좌절감을 맛보실 거고요. 수도 없는 시기와 질투와 뭔가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굉장히 이제 힘든 나날들을 겪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나날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꽃길이 될 수도 있고요. 흙탕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험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꽃길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끔 끝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들 응원하겠고요. 이상 연간 커리큘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